제 10장 케네스 선생의 가혹한 선고다 히스클리프 씨가 지금 막 문병을 다녀갔다 일회 전 쯤에는 뇌조 한 상을 보내주었다 이번 사냥철의 마지막 포획물이었을 것이다 악당 같으니 내가 이렇게 몸져 눕게 된 데는 얼마간 거의 책임도 있었다 그래서 나는 그에게 한마디 해주고 싶었다 그러나 그럴 수 없었다 내 침대 곁에서 속히 한 시간 동안 앉아있어 주고 다른 사람들처럼 알약이나 물약 발포고나 그 머리에 대한 이야기를 늘어놓지 않고 다른 화제를 이야기하는 친절한 사람을 이렇게 공격할 수 있겠는가 어떻게 공격할 수 있겠는가 지금은 꽤 편안한 회복기를 보내고 있다 아직 책을 읽기에는 기운이 없지만 재미있는 일이라면 즐길 수 있다 딘 부인을 불러 이야기를 맞이하게 하면 어떨까 저번에 들은 이야기 중에서 중요한 사건은 기억이 났다 그래 남자 주인공은 도망친 뒤 3년 동안 소식이 없었고 여자 주인공은 결혼을 했지 종을 울려야겠다 내가 명랑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회복된 것을 보면 그녀도 기뻐할 것이다 딘 부인이 왔다 약을 드시려면 아직 20분 더 있어야 해요 그녀가 말했다 제발 약 이야기는 그만해요 내가 바라는 건 의사 선생님이 이제 가루약은 그만 드셔도 된다고 하셨어요 그거 정말 잘 됐군요 내 말 좀 자르지 말고 들어봐요 이리 와 앉아요 줄줄이 늘어놓은 서리스 약은 그만 만지고 주머니에서 뜨개질 깜을 꺼내요 그래요 그게 좋을 거예요 그리고 전에 이야기 멈춘 데서 현재까지 시스컬리프에 내리게 돼 계속 이야기해 줘요 그가 유럽 대륙으로 가서 교육을 마치고 신사가 되어 돌아왔는지 그렇지 않으면 장학생으로 대학으로도 다닌 건지 미국으로 도망가서 자기를 길러준 나라의 피를 흘리기 위해서 훈장이라도 받았는지 아니면 영국의 대로에서 쉽게 한미천 장사 장만 했는지 말이에요 그 모든 일을 조금씩 다 했는지도 모르죠 로구듯이 그러나 저는 그가 확실히 어떤 일을 했는지 알지 못한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그가 어떻게 돈을 벌었는지 그리고 야만인처럼 무식했던 그가 어떻게 교양을 쌓았는지도 모르죠 하지만 기왕의 말씀을 시작하셨으니 제 이야기가 지루하지 않고 재미있으시다면 제 식대로 이야기를 계속 할게요 오늘 아침에는 좀 나아지셨지요 한결 나아요 잘되었군요 이렇게 해서 이제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 아니 자고 나니까 몸이 아파져서 그랬어요 그런데 히스컬리프가 그래도 문병을 다녀가고 그랬네 저는 캐슬린 아씨와 함께 스리시 크로스 저택으로 왔죠 아씨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예의바르게 행동해서 의외였지만 흐뭇했어요 그녀는 린턴 서방님을 거의 지나치다 싶을 만큼 지나치다 싶을 만큼 좋아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시누이에게도 아주 살가웠답니다 물론 그들도 그녀를 편안하게 해주려고 세심하게 배려했죠 가시나무가 인동등굴 쪽으로 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동등굴이 가시나무를 쌓아앉고 올라가는 시기였어요 서로 양보하는 것이 아니라 한쪽은 꼿꼿이 서있는데 다른 쪽 사람들이 굽히고 들어갔으니까요 반대하지도 무관심하지도 않은데 누가 심수를 부리고 성을 내겠어요? 에그드씨에게는 아씨의 기분을 그스리는 것에 대한 뿌리 깊은 두려움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서방님은 그것을 아씨가 모르게 감췄지만요 그러나 제가 날카롭게 대답하는 것을 듣거나 다른 하인이 아씨의 그만한 명령에 기분 나쁜 표정을 짓는 것을 보거나 하면 자기 자신 때문에 찌푸려 본 적이 없는 얼굴을 찡거리며 걱정을 나타내곤 하셨지요 서방님은 고분고분하지 않는 제 태도에 대해서도 여러 번 엄격하게 나무라셨는데 아씨가 화난 것을 보면 칼로 찌르는 것보다 더한 아픔을 느낀다고 말씀하시더군요 자상한 주인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으려고 저도 성질을 덜 부리게 되었지요 반년 동안은 폭발하게 하는 불이 가까이 오지 않았으므로 화약 같은 캐슬인 아씨의 성미가 모래처럼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았습니다 캐슬인 아씨는 가끔 우울해하며 아무 말 없을 때가 있었는데 그럴 때면 그녀의 남편도 말을 걸지 않음으로써 그녀의 기분을 이해해 주었답니다 그분은 그녀가 전에는 우울한 기분에 젖을 때가 없었지만 중병 때문에 체질이 바뀌어서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하셨죠 그러다 햇살이 나오듯 아씨의 기분이 다시 좋아지면 그분도 명랑해졌어요 정말이지 그 부부간에는 깊은 행복이 나날이 커져가는 듯 했어요 그러나 그 행복에도 종말이 왔어요 그러시어 우리 인간은 결국엔 자기 본의가 되나 봅니다 유순하고 너그러운 사람의 이기심이 다른 사람을 제멋대로 하려는 사람의 이기심보다 더 정당하다는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상황이 변하여 상대방이 자기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고 느끼자 그분들의 행복은 결국 끝이 나고 말았던 겁니다 9월의 어느 아늑한 저녁 저는 사과를 따서 담은 무거운 바구니를 들고 뜰에서 내려오고 있었어요 이미 어스름이 내려있어서 안뜰의 높은 담장 너머로 달이 떠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저기 튀어나온 집의 모서리에 무언가 숨어있는 듯한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죠 저는 한숨 돌리려고 부엉 문 옆 계단에 바구니를 내려놓고는 현관을 등지고 달을 쳐다보며 부드럽고 향기로운 공기를 더 들이마시고 있었어요 그때 등 뒤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넬리, 넬리 마치 굵은 음성이었고 의존은 타지에서 온 사람 같았지만 내 이름을 발음하는 투가 어딘지 귀에 익은 데가 있었어요 저는 누군지 보려고 고개를 돌렸어요 문은 모두 닫혀있었고 계단으로 다가오는 사람을 보지 못했던 터라 두려운 마음이 들었어요 현관에서 무언가 움직이더군요 그래서 가까이 가보니 머리와 얼굴이 검고 검은색 옷을 입은 키 큰 남자라는 것을 알 수 있었지요 그는 현관 옆의 벽에 기대어 문을 열려는 듯 글쎄에 손을 대고 있었어요 누굴까? 은쇼 서방님일까? 아니야 목소리가 전혀 비슷하지 않아 하고 저는 생각했어요 한 시간을 기다렸어요 제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빤히 쳐다보는 동안 그는 다시 말했습니다 내내 주위가 지죽은 듯이 고요하더군 주위가 지죽은 듯이 고요하더군 그래서 들어갈 용기가 나지 않았지 나를 모르겠어? 자, 봐! 난 낯선 사람이 아니야 달빛 한 줄기가 그의 얼굴을 비췄어요 두 뺨은 누룩해안 흙빛으로 검은 굴레나루에 반점 덮여 있었어요 찌푸린 눈썹에 깊이 박혀있는 두 눈이 똑똑했는데 그 눈을 보자 기억이 나더군요 이게 누구야? 저는 너무 놀라 두 손을 올리며 소리쳤어요 그가 정말 이 세상 사람인지 확인할 수 없었거든요 아니 이게 누구야? 네가 돌아온 거야? 정말 너니? 정말? 맞아! 히스클리프 그는 내게서 시선을 돌려 창문 쪽을 쳐다보며 대답했어요 창들은 하나하나 달빛만을 반사할 뿐 안에서는 불빛이 새어 나오지 않았어요 집에 사람이 있는 거야? 그녀는 어디 있어? 넬리! 넬리는 내가 반갑지 않겠지만 그렇게 당황할 필요는 없어 그녀는 여기 있어? 말해줘 그녀와 한마디만 하고 싶어 이 집 안주인 말이야 가서 김허턴에서 온 사람이 만나고 싶어 한다고 전해줘 아씨가 어떻게 받아들일까? 저는 소리쳤어요 아씨가 어떻게 하실까? 나도 이렇게 어루정리를 하는데 아씨는 정신을 못 차리실 거야 내가 정말 히스클리프란 말이지? 많이 변했네 정말 무슨 일인지 억문을 모르겠구나 군대라도 갔다 온 거야? 가서 내 말을 전해줘 그는 조급해하며 제 말을 가로막았어요 넬리가 그렇게 해주기 전까지는 지옥에 있는 기분일 거야 그가 글새를 올리자 저는 들어갔어요 그러나 린턴 부부가 있는 거실에 다다르자 차마트는 앞으로 갈 수 없었어요 마침내대는 촛불을 켜어드릴까 하고 물어보는 것을 구실삼아 들어가기로 결심하고 문을 열었지요 그들 부부는 격자창이 바깥벽까지 닿도록 활짝 열어놓고는 창문 앞에 앉아있더군요 창문으로 정원의 나무와 너른 푸른 숲 너머 기큼한 골짜기가 보이고 그의 그 꼭대기까지 구비구비 이어진 한 가닥 안개가 보였어요 보셨을지 모르지만 교회를 지나 얼마 못 가서 이 넙에서 흘러나는 도랑이 그 골짜기를 돌아 흐르는 개천과 합쳐진답니다 그 은백색 수정기 위로 위드링 하이처 하이처는 원래 높은 곳이고 언덕을 뜻하는 단어 이 소설에서 워드링 하이처는 바람바지 언덕 또는 그 언덕에 있는 집을 말하는데 여기서는 언덕을 지칭한다고 이렇게 옮기니까 적어놨네요 위드링 하이처가 솟아있었는데 우리가 살던 집은 그 너머 좀 낮은 곳에 자리하고 있어서 보이지 않았어요 방한 분위기와 그곳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들이 바라보는 경치 이 모든 것이 너무나도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그래서 히스클리프가 왔다는 말을 하기가 망설여졌죠 촛불 얘기만 하고 용건을 말하지 못한 채 나오려는데 그들은 제 자신이 바보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떼돌아가서 주물거렸어요 아씨 김호턴에서 온 분이 뵙고 싶답니다 무슨 일로 린턴 부인이 물었어요 그건 물어보지 않았는데요 제가 대답했죠 그럼 커튼을 내려줘 넬리 그리고 차를 올려와 곧 돌아올 테니까 아씨가 대답했어요 그러고 나서 그녀는 방을 나갔고 에드거 씨는 별 생각 없이 누구냐고 물었어요 아씨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주인님도 기억하시겠지만 은쇼 서방님 댁에서 살던 히스클리프가 왔답니다 제가 대답했어요 뭐라고? 드레스이라던 그 집시 녀석이 왔다고? 그가 외쳤어요 왜 캐슬린에게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 쉿! 그 사람을 그렇게 부르시면 안 됩니다 주인님 아씨가 들으시면 속상하실 거예요 히스클리프가 사라졌을 때 얼마나 상심하셨다고요? 그가 돌아와서 아씨는 무척 기쁘실 거예요 린턴 씨는 안뜰이 내려다 보이는 반대쪽 창문으로 걸어가서 창문을 열고 몸을 내밀었어요 그러고는 두 사람이 그 아래에 있었는지 곧바로 소리치셨죠 여보 거기에 서 있지 말고 누구든 특별한 손님이면 데리고 들어와요 잠시 후 글씨에 걸리는 소리가 나더니 캐슬린 아씨가 숨을 헐떡여 미친 듯이 2층으로 뛰어올라왔어요 너무 흥분해서 반가운 기색도 없는 아씨의 얼굴만 보았다면 끔찍한 사고가 일어난 줄 알았어요 오 에드그 에드그 그녀는 남편의 목덜미를 덥석게 안고 숨을 몰아 쉬며 말했어요 오 에드그 여보 히스클리프가 돌아왔어요 정말 그 사람이에요 그렇게 말하며 팔에 힘을 주어 꼭 안았습니다 그래 그래 서방님은 언짢은 듯 외쳤습니다 그렇다고 내 목을 조르지 마시오 그 자가 그렇게 소중한 사람이라고는 생각한 적 없어 그렇게 흥분할 필요는 없잖소 당신이 그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건 알고 있어요 린턴 부인은 기쁨을 억누리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나를 위해서라도 친구처럼 지내도록 해요 올라오라고 할까요? 이리로 거실로 말이요? 린턴 서방님이 말했어요 여기가 아니면 어디로 데리고 오죠? 린턴 부인이 말했어요 린턴 서방님은 화난 표정으로 히스클리프를 막기에는 부엌이 더 적당하지 않겠냐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익살맞은 표정으로 서방님이 까다롭게 구는데 화도 나고 웃음도 나서 갈로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편을 쳐다보았어요 안 돼요 그녀는 잠시 후에 이렇게 덧붙였어요 부엌에 앉아 있을 수는 없어요 엘렌 여기 탁자 두 개를 준비해줘 하나는 지쳐높은 주인님과 이사벨라 아가씨를 위해서 또 하나는 신분이 낮은 히스클리프와 날 위해서 그러면 되겠죠 여보? 그렇지 않으면 다른 방에 불을 지피라고 할까요? 그렇다면 지시를 하세요 난 달려 내려가 손님을 붙들어야겠어요 너무 기뻐서 믿어지지가 않아요 아씨가 다시 쏜살같이 달려 내려가려는데 에드거 서방님이 아씨를 붙잡았어요 넬리가 가서 올라오라고 해 말다툼을 하고 계셨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그러나 아씨는 히스클리프가 문관에 나타나자 또 다른 감정으로 붉게 상기되었어요 아씨는 뛰어나와 히스클리프의 두 손을 잡고 린턴 스방님에게로 때리고 가더니만 린턴 스방님의 내키지 않아 하는 손을 잡아 그의 손에 덥석 쥐어주더군요 그러니까 캐슬리는 참 순수하게 히스클리프를 좋아했다 벽난로 불빛과 촛빌에 완연히 드러난 히스클리프의 달라진 모습을 보고 저는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는 키가 훈칠하고 운동선수처럼 균형이 잘 잡힌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그 옆에서는 주인님은 아주 가냘픈 소년같아 보였죠 곧은 자세로 보아 군대에 있었던 것 같았어요 얼굴 표준과 윤곽은 린턴 스방님보다 훨씬 나이 들어 보였죠 지적인 분위기를 풍겼고 예전의 천한테는 남아있지 않았어요 우울해 보이는 눈썹과 어물한 열정으로 불타는 두 눈에는 아직 덜 교화된 사나움이 묻어 있었지만 밖으로 드러나지는 않았어요 그의 태도에서는 기품까지 느껴졌고 우아하다고 하기에는 너무 딱딱했지만 그친 무례함에서는 완전히 탈피한 듯 보였어요 린턴 스방님도 저와 똑같이 혹은 그 이상으로 놀라서 조금 전에 일하는 녀석이라고 불렀던 그 사람에게 어떤 말투로 말해야 할지 몰라 잠시 머뭇거리더군요 히스크리프는 린턴 스방님의 가냘픈 손을 놓고 상대방이 말할 때까지 침착하게 바라보며 서 있었지요 앉으시죠 제 말을 높여준다 스방님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집사람이 옛날을 생각해서 내가 당신을 반갑게 맞아주었으면 하는군요 물론 나도 집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이 생겨 흐뭇합니다 나도 그렇습니다 이스클리프가 대답했어요 나와 관계된 일이라면 더욱 그렇죠 기꺼이 한두 시간 머물다 가겠습니다 그는 캐슬인 아시의 맞은편 의자에 앉았는데 아시는 그에게서 눈을 떼면 사라지기라도 할 것처럼 그에게 시선을 고생했어요 히스크리프는 자주 눈을 들어 그니를 쳐다보지 못하고 이따금 한 번씩 그니를 힐끗 쳐다보는 것으로 만족하는 듯 했어요 그러나 한 번 볼 때마다 더욱 자신있게 그의 눈은 그녀의 눈에 어린 숨김없는 기쁨을 들이마시는 기쁨을 내비치며 빛났어요 그들은 서로의 기쁨에 너무 열중해 있어서 어색감도 느끼지 못했지만 에드거 서방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는 너무나 곤혹스러워서 얼굴이 다 창백해졌는데 아시가 일어나 양탄자를 가로질러 가서 히스크리프의 손을 다시 잡고 제정신이 아닌 것처럼 깔깔거리고 웃자 그의 불쾌감은 절정에 달였죠 내일이 되면 이 모든 게 꿈처럼 여겨질 거야 아시는 외쳤어요 다시 늘 보고 만지고 이야기했다는 게 믿어지지 않을 거야 무정한 히스크리프 사실 넌 이런 환영을 받을 자격이 없어 사라져서 3년 동안 간간 무소식에 내 생각은 하지도 않았으니 네가 날 생각했던 것보다는 더 많이 했겠지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캣이 얼마 전에야 네가 결혼했다는 소식을 들어서 저 아래 뜰에서 기다리는 동안에는 이를 작정이었어 내 얼굴을 딱 한 번만 보고 힘들게 가서 원한을 푼 다음 자살을 해서 법의 신세를 지지 않겠다고 말이야 그런데 네가 이렇게 반겨주니까 그런 계획이 내 마음에서 사라졌어 다음번에 달라진 얼굴로 나를 대하진 않겠지 그러지 마 아니 다시는 나를 내 쫓지 못할 거야 그동안 나한테 정말 미안했을 거야 그렇지? 그래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으니까 내 목소리로 마지막을 들은 뒤로 나는 지독히도 고통스러운 삶을 헤쳐왔어 오직 너만을 위해서 그 모진 고통을 견뎌냈으니까 날 용서해야 해 캐슬인 식은 차를 대답하지 않으려거든 이제 이리로 오는 게 좋겠소 린턴 스방님은 평상시에 의조와 적당한 정도의 예의를 유지하려고 애쓰면서 말을 중단시켰어요 히스클리퍼 씨는 오늘 밤 어디서 묵던 먼 길을 가야 할 게 아니오 그리고 나도 목이 마르군 캐슬인 아시는 차 주전자 앞의 원래 자리로 돌아안고 이사벨라 아가씨가 종소리를 듣고 왔어요 그래서 저는 두 분에게 의자를 밀어주고 방을 나왔습니다 부를 때는 종을 이렇게 한다는 것 같다 우리도 그렇게 한번 해볼까 차를 마시는 데는 10분도 채 걸리지 않았어요 캐슬인 아시는 먹을 수도 마실 수도 없었기 때문에 잔을 채우지 않았고 에드그 스방님은 잔의 차를 조금 따랐지만 한 입이나 겨우 삼켰을까요? 그날 저녁 히스클리퍼는 한 시간 정도만 더 있다 갔습니다 그가 떠날 때 김어턴에 가느냐고 제가 물었죠 아니 워더링 하이처로 가는 거야 오늘 아침에 찾아갔을 때 은시오 씨가 초대를 하더군 은시오 스방님이 히스클리퍼를 초대했다니 그리고 히스클리퍼가 은시오 스방님을 방문했다니 그가 가고 난 후 저는 이 말을 아주 골똘히 생각해 보았어요 그가 위선자가 되어 이 고장에 들어와서 몰래 나쁜 짓을 꾸미려는 건 아닌가 하고 곰곰이 생각했죠 마음 깊숙한 곳에서 그는 돌아오지 않는 편이 나았을 거라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한밤중에 캐슬인 아시는 살그머니 제 방에 들어와서는 제 침대 머리맡에 앉아 저를 깨우리고 머리칼을 잡아당겼어요 그래서 저는 살포시 들었던 선잠에서 깨어났지요 엘렌 잠이 안 와 아시는 이렇게 변명했어요 나와 기쁨을 함께해 줄 사람이 필요해 에드그는 자기와 관계없는 일로 내가 기뻐한다고 골이 나서 바보 같은 잔소리를 말고는 입을 열려고 하지 않아 자기가 아프고 졸린데 말을 하자고 하는 내가 어기적이래 그이는 조금만 화가 나면 언제나 아프다고 꾀병을 부리지 내가 히스클리프를 칭찬하는 말을 몇 마디 했더니 머리가 아픈 건지 질투가 나는 건지 울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일어나서 나와버렸어 뭐하러 그분한테 히스클리프 칭찬을 했어요 어릴 적에도 서로 싫어하는 사이였으니 히스클리프도 주인님을 칭찬하는 말을 들으면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게 인지상정이니까요 두 사람 사이에 싸움을 붙이고 싶지 않거든 린턴 스방님에게 히스클리프 얘기나 하지 마세요 제가 대답했어요 하지만 그건 자신의 열등감을 드러내는 것 아니야 아시는 계속 말을 했어요 나는 시기 같은 건 하지 않아 이사벨라가 반짝이는 금발과 흰 살결 섬시한 우아함을 가지고 있고 가족 모두가 그 언니에게 애증을 쏟아부어도 나는 마음이 상하지 않아 심지어 넬리까지도 우리가 말다툼을 할 때면 이사벨라 편을 들잖아 나는 들뜨러진 엄마씨를 무조건 양보하고 그녀를 사랑쓴 아가라고 부르고 지켜세워서 그녀의 화가 풀리도록 한다고 우리가 사이 좋으면 거의도 좋아하고 그러면 나도 좋으니까 그런데 남매가 꼭 닮아서 둘 다 엉석받이 어린애 같아 이 세상이 자기들 편리한 대로 움직여야 한다고 생각한다니까 나도 두 사람 모두의 비유를 맞춰주고 있지만 한 번 호되게 혼내주는 게 그들을 위해서도 좋을 것 같아 아씨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그분들이 아씨의 비유를 맞추고 있어요 아씨의 비유를 맞추지 않으면 무슨 일이 벌을지 난 알죠 그분들이 미리 알아서 아씨가 바라는 대로 해주니까 아씨도 그분들의 일시적인 변덕을 받아줄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양쪽 모두에게 똑같이 중요한 일에 맞닥뜨리게 될 때는 결국 다투게 되겠지요 그러면 아씨가 약하다고 말하는 그분들도 아씨 못지않게 고집을 부릴 수 있답니다 그때는 죽도록 싸우는 거지 뭐 그렇잖아 넬리 아씨는 깔깔대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실은 나도 린턴의 사랑을 믿어 설령 내가 그이를 죽인다 해도 그이는 보복하려고도 하지 않을 거야 그런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그를 더욱더 소중히 여겨야 한다고 제가 충고했습니다 그럼 그래야지 하지만 사소한 일로 질질 짤 것까지는 없잖아 정말 유치하다니까 히스컬리프는 이제 어느 누구에게든 존경받을 만하고 그와 친구가 된다는 건 이 고장 제1의 신사에게도 명예로운 일이 될 거라고 내가 말했다고 목 놓아 울 게 아니라 자기가 나 대신 그런 칭찬점은 하면서 같이 기뻐할 수 있는 것 아니야 그이는 히스컬리프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해 그를 좋아하게 되면 더 좋고 히스컬리프도 그이를 싫어할 이유를 가지고 있지만 훌륭히 처신했잖아 그가 워드링 하이츠로 간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물었어요 그 보기에 그 모든 면에서 다른 사람이 되어 있더군요 주변의 모든 원수에게 우중의 손을 내미는 모습도 그렇고 완전히 기독교도 같았어요 그가 다 설명해 주었어 나도 넬리 못지않게 의아해 했지 넬리한테 내 소식을 드리려고 갔었다는 거야 넬리는 예전에 거기 살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대 조셉이 힘들니 오빠에게 히스컬리프가 왔다고 전하니까 오빠가 나와서 그동안 무엇을 했으면 어떻게 살았느냐고 묻더니 급기야는 들어오라고 하더래 마침 몇 사람이 노름을 하고 있어서 히스컬리프도 노름판에 끼었는데 오빠가 그에게 돈을 좀 잃었대 그에게 돈이 많다는 걸 알게 된 오빠는 저녁에 다시 오라고 청했고 그도 성락했다는 거야 이미 부자가 좀 됐다 히스컬리프는 너무 무모해서 신중하게 친구를 고르지 못해 자기가 그렇게 야비하게 욕을 보인 사람을 사귈 때에는 그에게 미성쩍은 부분이 없는지 생각해 봐야 하는데 그는 수고를 하려들지 않아 그러나 히스컬리프가 옛날에 자기를 지독히도 못 살게 고르던 사람과 다시 인연을 맺으려는 주된 이유는 걸어서 이 집에 올 수 있는 거리의 거처를 정하고 싶은 소망과 우리가 함께 살던 집에 대한 애착 그리고 기머턴에 자리 잡는 것보다 그 집에 있는 게 내가 그를 보러 갈 기회가 더 많을 거라는 바람 때문이라는 거야 그래서 그 집에 살려고 하네 워드링 하이츠에서 하숙을 받아주면 살해는 후하게 할 작정이라니까 틀림없이 오빠는 욕심이 나서 단박에 허락할 거야 오빠는 언제나 욕심이 많았으니까 비록 한 손으로 붙잡은 것을 다른 한 손으로 내던져 버리지만 그곳은 젊은 남자가 주구를 정하기에는 좋은 집이지요 제가 말했어요 그런데 아씨 그 결과가 어떨지 걱정되지 않으세요? 히스클리프는 걱정 없어 그녀가 대답했어요 그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있으니까 위험한 일을 당하진 않을 거야 하지만 힌들리 오빠는 조금 걱정이 돼 그래도 오빠는 지금보다 품행이 더 나빠질 리 없고 내가 중간에 있으니까 오빠가 육체적인 위해를 당하는 일은 없을 거야 오늘 저녁 일로 해서 나는 신은 물론 인간과 화해하게 되었어 지금까지 나는 하나님의 뜻에 화를 내며 반항했었거든 넬리 난 너무 괴로웠어 그 애가 그 괴로움이 얼마나 지독했는지 안다면 이유 없이 화를 내며 거기서 벗어난 내 기쁨을 흐려놓은 걸 부끄러워하겠지 나는 그 애를 배려하느라 혼자서 그 괴로움을 견뎌냈던 거야 내가 괴로움을 느낄 때마다 표현했더라면 그 애는 나만큼이나 열렬히 그 괴로움이 들어지기를 바랐을 거야 그러나 이젠 다 지난 일이야 그러니 그 애가 어리석게 군다고 대갚아주지는 않겠어 이제부터는 무슨 일이든 참을 수 있을 것 같다 아무리 쬐쬐한 사람에게 뺨을 맞더라도 다른 쪽 뺨을 돌려댈 뿐 아니라 화나게 해서 미안하다고 용서를 빌 거야 그 정도로 당장 그 애한테 가서 화해를 해야겠어 잘자 이제 난 천사라고 아시는 스스로 만족해가며 나가더군요 아시가 그 결심을 성공적으로 이행했다는 것이 다음날 아침 명백하게 드러났어요 린턴 씨는 갈로 열고 캐슬인 아시의 넘치는 활기 때문에 여전히 기분이 가라앉은 듯 했지만 린턴 씨는 화를 내지 않았을 뿐 아니라 그날 오후 아시가 이사벨라 아가씨를 데리고 워드링 하이츠에 가는 것도 반대하지 않았답니다 캐슬인 아시는 그 보답으로 린턴 수박님께 한껏 살갑고 다정하게 대했기 때문에 며칠 동안 그 집은 천국 같았어요 그리하여 주인도 하인들도 끝을 새 없이 내려주는 햇빛에 행복했답니다 히스클리프는 처음에는 스러시 크로스 저택을 방문하는 자유를 조심스럽게 행사했어요 집주인이 자신의 방문을 어느 정도까지 참을 것인지 가능해 보는 것 같았죠 캐슬인 아시도 히스클리프를 맞이할 때 기쁨을 지나치게 드러내지 않는 것이 현명하다고 여겼어요 그리하여 그의 방문이 차츰 당렬한 것으로 자리를 잡아갔어요 그에게는 소년 시절에도 유달랐던 과묵함이 예전히 남아있어서 감정을 눈에 띄게 드러내지 않는데 도움이 되었어요 우리 주인도 불안에서 벗어난 듯 했는데 그것도 잠깐 그 후의 상황 변화로 인해 또 다른 걱정을 하게 되었지요 새로운 걱정거리는 너그르의 방문을 용인한 히스클리프를 이사벨리 린턴 아가씨가 갑자기 그리고 긋잡을 수 없이 좋아하게 된 예기치 않은 불행이었어요 그때 이사벨라 아가씨는 방년 18살의 매력적인 아가씨였어요 아직 어리광에 남아있긴 했지만 재치있고 감수성이 예민했으며 화가 나면 성깔도 있었어요 여동생을 무척 아꼈던 그녀의 오빠는 여동생이 터무니없는 사람을 사랑하는데 경악했어요 이름없는 사내와 혼이 나여 신분이 낮아지는 거라든지 자기에게 아들이 없을 경우 자기의 재산이 그런 자의 수중으로 넘어갈 수 있다든가 하는 문제는 재쳐두고라도 린턴 서방님은 히스클리프의 성품을 알아챌 만큼 그리고 외모는 변했더라도 그의 마음은 변할 수 없고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만큼 지각이 있었으니까요 린턴 서방님은 히스클리프의 성품이 두려웠고 그래서 거부감이 들었던 거예요 서방님은 이사벨라를 불길한 예감이 드는 그런 성품의 소유자에게 맡길 생각은 하기도 싫었을 거예요 게다가 상대방이 구애도 하지 않았는데 이사벨라 아가씨가 혼자 좋아하는 것이며 그런데도 상대방에게서는 아무런 반응이 없다는 것을 알았더라면 서방님은 더욱 기암을 하셨을 테지요 서방님은 이사벨라가 히스클리프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순간 히스클리프가 의도적으로 꾸민 일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우리는 모두 한동안 이사벨 아가씨가 안질부질못하고 무언가를 애타게 그리고 하는 것을 눈치챘어요 아가씨는 점점 성질을 부리고 성가시게 굴면서 캐슬인 아씨에게 계속 딱딱거리고 지분돼서 그렇지 않아도 참을성이 부족한 아씨는 금방이라도 폭발할 것 같았어요 우리는 건강이 안 좋은 탓이라 여기면 어느 정도까지는 그냥 부하당겼어요 수칙해지고 파리해지는 게 눈에 보일 정도였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아가씨는 유난히 심술을 부리며 아침도 먹지 않고 자기가 시킨 일을 하인에게 하지 않는다는 등 자기가 집안에서 푸대집을 받도록 옳게 언니가 내버려 둔다는 등 오빠도 자기를 소홀히 한다는 등 문을 열어두어서 감기가 들었다는 등 우리가 자기를 골탕 먹이려고 일부러 거실 벽난로의 불을 꺼버렸다는 등 불평을 해댔습니다 그러고도 100가지가 넘는 사소한 비난을 늘어놓자 캐슬인 아씨는 가서 자라고 딱 잘라 말하고 한바탕 꾸짖은 다음 의사를 불러오겠다고 겁을 주었죠 이 두 사람 나이는 같은데 1765년생으로 그랬더니 언니니까 케네스 선생을 불러오겠다고 하자 이사베라 아가씨는 곧바로 소리쳤어요 자기는 아픈 게 아니라 올케 언니가 심하게 구니까 불행해서 그런 거라고 말이오 어떻게 나보고 심하다고 할 수 있어요? 말썽쟁이 어린애 같아 캐슬인 아씨는 신후의 터무니없는 주장에 기막히 하며 외쳤어요 확실히 제정신이 아니군요 내가 언제 심하게 굴었단 말이에요? 어제 이사베라 아가씨는 허느낌에 말했어요 그리고 지금 어제라고요? 대체 무슨 일이 심하게 했다는 거예요? 캐슬인 아가씨가 물었어요 우리가 황야에서 산책할 때 나더러 마음대로 돌아다니라고 하고는 언니만 히스컬리퍼 씨와 산책을 했잖아요 그래서 심하다는 거예요? 캐슬인 아씨는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아가씨가 옆에 있어서 귀찮다는 뜻은 아니었어요 아가씨가 동행하든 말든 상관없었으니까요 나는 다만 히스컬리퍼의 이야기가 아가씨한테는 전혀 재미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을 뿐이에요 아니요 천만의 말씀 이사베라 아가씨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언니는 내가 함께 있고 싶어 한다는 걸 알고 나를 쫓으려고 한 거예요 이 아가씨가 지금 제정신이야? 캐슬인 아씨가 저한테 동의를 구하듯 물었어요 이사베라 그럼 우리의 대화 내용을 한마디도 빠뜨리지 않고 전부 다시 말해줄 테니 아가씨의 흥미를 끊었을 만한 게 있는지 들어봐요 난 무슨 말을 했는지 따위는 관심 없어요 아가씨는 대답했어요 함께 있고 싶었단 말이에요 아 그래요? 캐슬인 아씨는 이사베라 아가씨가 마지막 말을 주저하고 있다는 것을 감지하며 말했어요 그분하고 말해요 이제 물러나지만은 않겠어요 이사베라 아가씨는 열을 올리며 계속 말했어요 올케 언니는 여물통 속의 개 이속 우아에 나오는 이야기로 자기가 못 먹는다고 다른 동물도 못 먹게 여물통에 들어가 앉아있는 개 올케 언니는 여물통 속의 개처럼 심술쟁이에요 자기 외에는 그 누구도 사랑받는 게 못마땅한 거예요 그럼 아가씨는 버릇없는 새끼 원숭이예요 캐슬인 아씨는 놀라서 소리쳤어요 세상에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다 있담 설마 히스클리프의 사랑을 바라거나 그를 좋은 사람이라 여기는 건 아니겠죠? 내가 잘못 알아낸 거죠 이사베라? 아니요 잘못 알아듣지 않았어요 사랑의 누님은 아가씨가 대답했어요 나는 그분을 언니가 에덕 오빠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한다고요 그리고 언니가 그분을 낳아주기만 한다면 그분은 나를 사랑할 거예요 이 나라 전부를 중대도 난 아가씨처럼 되지는 않을 거야 캐슬인 아씨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진심으로 말하는 것 같았어요 넬리 미친 짓이라는 걸 이사베라에게 납득시켜줘 히스클리프가 어떤 사람인지 말해주라고 길들여지지도 다듬어지도 않은 그는 가시 금자카와 현무안뿐인 메마른 황무지와 같은 사람이에요 내가 아가씨에게 그를 사랑하라고 권하느니 차라리 저 어린 까나리아를 겨울 숲에 놓아주겠어요 아가씨가 그의 성격을 몰라서 그래요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런 어처구니 없는 꿈을 꾸겠어요 흠악한 금모습 이면에 깊은 인자함과 애정이 숨겨져 있다고 제멋대로 상상해서는 안 돼요 그는 아직 다듬어지지 않은 다이아몬드나 진주를 품고 있는 조개처럼 투박한 시골사람이 아니고 사납고 무자비하고 늑대같은 사내예요 난 그에게 이런저런 원수를 해치는 건 너그럽지 못하고 잔인한 일이니까 그냥 두라고 말하는 대신 그들을 그냥 둬 그들이 욕을 보는 건 내가 싫으니까 라고 말하죠 그리고 만약 아가씨가 성가신 짐으로 여겨지면 그는 마치 참샬 깨뜨리듯 아가씨를 쥐어서 부숴버릴 거예요 그는 린턴 집안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난 잘 알아요 그렇지만 그는 아가씨의 재산과 앞으로 물려받게 될 유산을 보고 얼마든지 결혼할 수 있을 거예요 탐욕이 그의 마음에서 죄악으로 뿌리내리고 있으니까요 내 눈에는 훤히 보여요 게다가 난 그의 친구예요 아주 가까운 친구라서 그가 정말 아가씨를 차지하려고 한다면 아마 나는 아무 말 못하고 아가씨가 그의 덫에 걸려드는 걸 보고만 있어야 할 거예요 이사벨라 아가씨는 올케를 노연 눈초리로 바라보았어요 창피한 줄 아세요? 창피한 줄 알려고 해요 그녀는 붕괴하며 말을 되풀이했다 언니는 스무 명의 원수보다 더 해로운 친구예요 아 저런 그럼 내 말을 믿지 않는단 말이에요? 개설인 아가씨가 말했습니다 내가 이런 말을 하는 게 고약한 이기심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요 확실히 그래요 이사벨라 아가씨는 쏘아붙였습니다 아주 몸소리가 쳐져요 좋아요 상대방도 큰소리로 외쳐서요 아가씨 생각이 그렇다면 어디 마음대로 해보세요 어쨌든 난 할 만큼 했고 아가씨의 금방진 오만에 손 들었으니 이제 말싸움은 그만두자고요 올케 언니의 이기심 때문에 내가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하다니 이사벨라 아가씨는 개설인 아씨가 방에서 나가자 흐넣게 울면서 말했습니다 모두 모두가 해방을 놓고 있어 올케 언니가 내 유일한 위안을 망쳐버렸어 아까 언니가 한 말 거짓말이지 그렇지? 히스클리퍼 씨는 악마가 아니야 고귀하고 진실한 영혼을 가지고 있다고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캐시 언니를 잊지 않고 있었겠어? 아가씨 히스클리퍼에 대한 생각을 머릿속에서 몰아내야 해요 제가 말했습니다 그는 불운을 가지고 있는 흉조 같은 사람이에요 아가씨의 짝이 될 만한 사람이 아니죠 아씨의 표현이 좀 심하긴 했지만 틀린 말은 아니랍니다 아씨야말로 저나 어느 누구보다도 그의 마음을 잘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아씨는 그를 실제보다 더 나쁘게 말할 리 없어요 정직한 사람은 자기가 한 일을 숨기지 않죠 그는 어떻게 살아봤고 어떻게 돈을 벌었으며 어째서 미워하는 사람의 집안 워더링 하이츠에 머물고 있는 걸까요? 그 사람이 온 뒤로 은쇼 서방님은 더 나빠지고 있대요 두 사람은 날마다 밤새워 노름을 하는데 힌들리 서방님은 땅을 담보로 돈을 구워서는 노름하고 술 마시는 일 말고는 하는 일이 없대요 바로 일주일 전에 들은 얘기예요 김어튼에 갔을 때 조셉 영감을 만났거든요 그 영감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넬리 우리는 머지않아 금사관의 조사를 받을 판이야 우리 집 두 양반 중에 한 사람이 마치 송아지를 잡듯 제 몸에 칼을 꽂는 걸 다른 한 사람이 말리다가 손가락이 잘릴 뻔했어 목숨을 끊긴다고 나선 건 주인이었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준비가 되었다고 생각하는 건지 원 주인은 하나님의 법정에 앉아있는 재판관들이 두렵지도 않나 봐 바울, 베드로, 요한, 마태 어느 누구도 두려울 게 없다 이거지 그 뻔뻔스러운 얼굴을 그런 성직자들 앞에 내밀고 싶어서 못 견디겠다는 건지 원 게다가 그 히스컬리퍼 녀석은 말이야 정말 희한한 물건일세 진짜 악마의 짓거리를 보고도 어느 누구보다 큰 소리로 웃어 넘길 수 있다니 녀석이 그 집에 가서 자기가 얼마나 멋들어지게 살고 있는지 이야기하지 않던가 이런 식이지 해질리에 일어나서 주사위를 던지고 브랜디를 마시느라 드짱을 닦고 다음날 한낮까지 촛불을 켜놓는다 말씀이야 그리고 나면 우리 집 주인은 욕짓거리를 하고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면서 자기 방으로 가지 점잖은 사람은 민망해서 손가락으로 귀를 털어막지 않을 수 없다니까 그리고 그 악하는 돈을 세고 뭘 좀 먹고 한잠을 자고는 그리로 가서 남의 마누라와 쓸데없는 수작을 하는 거지 물론 캐슬인 아시에게 그녀의 아버지 재산이 어떻게 자기 주머니로 들어오는지 그리고 그녀의 오빠가 파밀의 길로 다름질 때 앞질러 가서 문을 열어주겠다고 말해주겠지 자 보세요 이사벨라의 아가씨 조셉은 고약한 늙은이긴 하지만 거짓말쟁이는 아니랍니다 히스클리프의 행동에 대한 그 영감의 이야기가 사실이라면 그런 남편을 갖고 싶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죠? 넬리도 다른 사람들과 한패가 되었군 눈이 완전히 띄웠다 그녀가 됐고였어요 그런 중상 모략은 듣지 않을 거야 이 세상에 행복은 없는 거라고 나한테 확신시키고 싶어하다니 정말 너무들 해 아가씨를 그냥 내버려 두었다면 그녀는 이런 환상에서 벗어났을지 아니면 계속 마음에 품고 있었을지는 알 수 없죠 아가씨에게는 천천히 생각하고 반성할 시간이 없었거든요 그 다음 날 이웃 읍내에서 치안판사 회의가 있어서 우리 서방님이 참석해야 했답니다 그래서 히스클리프는 주인이 없는 걸 알고 여느 때보다 조금 일찍 찾아왔어요 캐스린 아씨와 이사벨라 아가씨는 서로 저기를 품은 채 아무 말 없이 서재에 앉아 있었어요 이사벨라 아가씨는 홧김에 은밀한 감정을 폭로하고만 자신의 경솔함에 스스로 놀라고 있었고 캐스린 아씨는 생각할수록 시누이가 괘씸했던 거죠 그녀는 시누이의 발칙함을 비웃어 줄 수 있는 기회가 오면 그냥 웃어 넘기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히스클리프가 창문을 지나는 걸 보고 아씨는 회심의 미소를 지었어요 저는 난로 청소를 하다가 아씨의 입술에 직구점 미소가 떠오르는 것을 보았죠 이사벨라 아가씨는 생각에 잠겨 있었는지 아니면 책에 열중해 있었는지 문이 열릴 때까지 누가 오는지도 모른 채 거기에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럴 수만 있다면 자리를 피하고 싶었겠지만 너무 늦어버렸어요 들어와 마침 잘 됐어 캐스린 아씨는 난로 앞으로 의자를 끌어다 놓으며 쾌활하게 소리쳤어요 여기 두 사람 사이에 얼음을 녹여줄 제3자가 꼭 필요하던 참인데 게다가 너는 우리가 선택할 바로 그 사람이거든 히스클리프 마침내 나보다 더 너를 생각하는 사람을 소개하게 되어서 뿌듯하다 이제 우쭐하시겠군 아니 낼리가 아니야 그쪽을 볼 건 없어 우리 가엾은 아가씨는 너의 모습과 마음을 생각하기만 해도 그리움에 애가 탄다는구나 이제 이 집 주인의 매제가 되는 것도 너한테 달렸지 뭐니 안돼 안돼요 이사벨 아가씨 달아나게 놔두지 않겠어요 부끄러워서 달아나네 이사벨 아가씨는 창피하고 분해서 어쩔 줄 몰라하며 일어섰고 캐스린 아씨는 장난하는 척하며 그니를 붙들고 오는 말을 이었어요 우리는 히스클리프 너를 놓고 마치 고양이들처럼 다투고 있었어 그런데 우리 이사벨 아가씨가 너를 어찌나 숭배하고 좋아하는지 내가 완전히 손들었다니까 게다가 내가 점잖게 물러나기만 하면 내 라이벌께서는 네 영혼의 사랑의 화살을 쏘아서 언제까지나 자기 것으로 만들고 나에 대한 기억 같은 것은 영원한 망각 속으로 보내버릴 거래 캐스린 언니 아무리 농담이라도 사실만 말하고 중상모력은 하지 않았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사벨 아가씨는 자기를 꼭 붙잡고 있는 손에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치는 걸 뜻떳지 않게 여기는 듯 체미를 차리며 말했어요 히스클리프 씨 당신 친구에게 나를 놓아주라고 한 말씀 좀 해주세요 언니는 당신과 내가 흐물없이 친한 사이가 아니라는 것을 잊은 거예요 언니는 이런 장난이 재미있을지 모르지만 나는 말할 수 없이 고통스러워요 손님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의자에 앉아서 그녀가 자기에 대해 어떤 감정을 품고 있든 무관심한 듯 했고 이사벨 아가씨는 자기를 잡고 있는 아시를 향해 제발 놓아달라고 속삭였어요 절대 안 돼요 캐스린 아시가 큰 소리로 대답했어요 다시는 여울통 속의 개라는 말을 듣지 않겠어요 못가요 히스클리프 좋은 소식을 듣고도 왜 표정이 만족스럽지 않은 거야 이사벨 아가씨는 나에 대한 애덕의 사랑이 너에 대한 자기의 사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어 분명히 그런 말을 했어 그렇지 엘렌 게다가 아가씨는 그저께 산책한 뒤로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있어 그때 내가 너와 함께 있지 못하도록 자기를 쫓아버렸다는 생각에 분해하고 슬퍼하고 있는 거지 이가 거짓말하는 것 같은데 히스클리프는 두 사람 쪽으로 의자를 돌리면서 말했습니다 하여튼 지금은 나와 함께 있고 싶어 하지 않는 게 확실하군 그러고 나서 히스클리프는 신기하고 징그러운 동물 이를테면 인도에서 가지고 온 진해를 바라보듯 실침한 호기심 때문에 살펴보듯 화제의 대상을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가여운 이사벨 아가씨는 그 시선을 견딜 수 없었지요 얼굴이 붉으락 푸르락 하더니 손 눈썹에 눈물이 맺히는 와중에도 그 작은 손가락에 힘을 주어 캐슬린 아씨가 꽉 붙잡은 손을 풀려고 했지만 손가락 하나를 풀어내면 다른 손가락이 감겨서 한꺼번에 완전히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감지하고는 손톱을 쓰기 시작했어요 날카로운 손톱은 못 가게 붙잡고 있는 캐슬린 아씨의 손에 초승달 모양을 새빨간 손자국 자국을 냈지요 호랑이가 따로 없네? 캐슬린 아씨는 이사벨 아가씨를 풀어주고 아픈 손을 흔들어 대세요 가세요 그리고 부디 그 여우같은 얼굴 좀 내 눈에 띄지 마세요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 손톱을 드러내라니 어리석기도 하지 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지 상상이 안 돼요? 봐 아이스 클리프 저 손톱은 사람 잡을 무기야 너는 눈을 핥히지 않도록 조심해야겠어 만약 나를 핥히려들면 손톱을 비틀어 뽑아주지 이사벨 아가씨가 나가고 문이 닫히자 히스 클리프가 오악스럽게 대답했어요 그런데 무슨 의도로 저 아가씨를 그렇게 놀리는 거야 캐시? 아까 말한 게 사실은 아니겠지? 분명한 사실인 걸 아씨가 대꾸했습니다 아가씨가 며칠 동안 너 때문에 애를 태우고 있었나 봐 오늘 아침에는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고 너에 대한 사랑을 틀어놓았는데 내가 그 열기를 가라앉히려고 네 결점을 낱낱이 얘기해 주었지 그랬더니 온갖 악담을 푸부하면 나한테 돼야 되잖아 그러나 더 이상 신경 쓸 일은 아니야 금방지게 굴어서 꼴려주려고 한 것뿐이니까 히스 클리프 나는 아가씨를 아주 좋아해 그래서 네가 아가씨를 잡아서 집어삼키게 내버려 둘 수 없다고 나는 저 아가씨를 별로 좋아하지 않으니까 그럴 생각 없어 송장 판먹는 귀심처럼 엽기지긴 의도가 아니라면 말이야 내가 그 스마크하고 흥밀건 얼굴과 함께 산다면 이상한 소문이 날 거야 섭략하고 가장 흔히 들을 수 있는 것으로는 내가 매일 혹은 이틀에 한 번씩 그 흰 얼굴을 무지개빛으로 물들이고 푸른 눈을 시커멓게 멍들게 한다는 것이 있겠지 그녀의 눈은 린턴의 눈을 닮아서 보기가 흉하더군 보기가 좋은 거지 비둘기의 눈 천사의 눈이야 캐슬인 아씨가 말했어요 저 아가씨가 제 오빠의 상속인이지 아마 잠시 침묵이 흐른 뒤에 그가 말했어요 그렇게 생각하다니 유감인데 그의 친구가 대꾸했어요 조카 대여섯 명이 생겨서 아가씨의 상속권이 없어지기를 바라지는 못할 망장 지금은 그런 생각을 하지마 너는 이곳의 재산을 너무 탐내는 경향이 있어 이 이곳 집 재산은 내 것이라는 걸 잊지마 이 집 재산이 내 소유라 해도 네 것이라는 데는 변함이 없지 히스클리프는 말했어요 하지만 이사벨라 린턴이 어리석을지는 몰라도 미쳤을 리는 없어 어쨌든 네가 말하는 대로 그 문제는 그만 생각하자 두 사람은 더 이상 그 문제를 거론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캐슬인 아씨는 머리 속에서도 지워버린 것 같았어요 그러나 히스클리프는 그날 저녁에도 자주 그 생각을 하는 것 같았어요 캐슬인 아씨가 빵을 비우는 일이 있을 때마다 그가 혼자서 웃음 지으며 아니 싱겁거리며 어머만 생각에 잠기는 것을 보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의 행동을 주시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제 마음은 언제나 캐시 아씨보다도 수박님 쪽으로 기울었는데 거기에는 다 이유가 있었지요 린턴 씨는 친절하고 상대방을 믿어주고 명예를 중시하는 사람이었거든요 린턴 부인 그러니까 캐시 아씨는 그와 정반대라고 할 수 없지만 자기 자신에게 허용하는 자유의 한도가 너무 넓은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녀가 생각하는 도시라는 것을 돌이라는 것을 믿을 수 없었고 그녀의 감정에 대해서는 더더욱 공감할 수 없었지요 저는 워드링 하이치와 스르시 크로스 주택 둘 다 히스클리프의 소나기에서 조용히 놓여 놔 그가 돌아가기 전의 상태로 되돌아가기를 바랐습니다 그가 방문할 때마다 저는 계속되는 악몽을 꾸고 있는 듯 했어요 아마 린턴 씨도 그랬을 거예요 히스클리프가 워드링 하이치에 살고 있다고 생각하면 말할 수 없이 불안했어요 저는 하나님이 그 집의 길 잃은 양을 버려두어 혼자 악의 구렁터기를 헤매도록 하자 사악한 짐승이 돌아오는 길목에서 달려들어 죽일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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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дней